네 안녕하세요 허옥쌤입니다 엄청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요? 어찌 보면 이게 제 아침인데 깜짝이야 안녕 비둘기 일단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먹을게 있으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반찬 셀프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돈까스입니다 이거는 요동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슥석슥석슥석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더빙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리액션이 없다고 그러길래 아 나 뭐라고 했지? 젠장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들이 하도 리액션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더빙을 음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밥이다 음 음 호우 호우 완전 맛있어 음 김치 음 음 음 돈까스 김치 단무지 음 아 하 하 하 돈까스 명냠냠냠냠 밥 단무지 명냠냠냠 여러분들 더빙이 필요한가요? 근데 리액션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댓글을 다 읽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아 맛있긴 맛있어요 밥 돈까스 밥 샐러드 샐러드 많이 샐러드 우동입니다 우동 차례예요 이것은 우동 더 올라 맛있어 우동 먹어야지 불맛입니다 단무지 하나 더 김치군요 물입니다 벌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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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역시 돈가스는 한 개 먹으면 부족한 느낌이 없잖아요 물에 있는 것 같아요